네 가시옥 앞이 있는 곳에 왔고요 농장 끝자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할 겁니다.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어왔고요 여기서 일부를 할 거고요. 네 여기 용묘상자 한게 또 있거든요. 지난해 한 건데 이것도 잘라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강모래에다 한 건데 아주 삽목이 백발백중 잘 됐습니다. 올해 공중 습도가 높은 장마 때 옮길 겁니다. 네 지난해 삽목했던 곳에서 삽수를 끊었어요. 네 저는 코코피트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비력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. 여러분들은 마사토나 강모래나 상토나 주변에서 편한 거 구입을 하시고요. 네 그러면은 삽수를 조제를 할 건데요 삽수는 어느 수종이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잎이 있으면 잎자루가 있으면 이 잎자루의 부근이 캐러스 형성물질이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잎자루의 하단 부분을 깨끗하게 절단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전지과이나 칼이나 하여튼 깨끗하게 상처 없이 매끈하게 매끈하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세네마디 해도 되고 두 마디 정도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습도 유지가 원활하다면 두 마디 가지고도 무성생식 아래쪽으로 영양분 내려보내면서 캘러스 형성을 시킵니다. 그래서 두 세마디 해주시고요. 저는 조금 이르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장마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장마 때 공중 습도가 90% 95% 될 때 해주면 습도 신경을 안 쓰고 수분 증산이 거의 안 하니까요. 그때는 발근이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발근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선단에 자라나는 정화가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초본류가 아닌 이상에는 정화는 따주는 게 발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잘하려고 신장하는 쪽에 영양분을 안 보내고 정화가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영양분을 내려보내니까 그만큼 캘러스 형성이 빨라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손목을 하시다 보면 그 하단의 잎은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. 잘라내는 경우가 그리고 실제로 자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대로 둡니다. 잎 한 장에도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를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꼽아 주거든요. 그래서 습도 유지가 원활하신 분은 그대로 두시면 좋습니다. 특히 장마 때는 그대로 두고 하셔도 아주 좋아요. 네, 그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네, 잎자루가 있으면 잎자루의 아랫부분을 매끄럽게 코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세 마디 정도에서 또 코팅을 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삽수 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삽수 조제를 일정 부분 해 놨고요. 저는 정화를 아예 땄습니다. 정화를 위에 선단을 따낸 상태고요. 잎을 방해가 되니까 꼽을 때 잎을 요런 식으로 같이 모듬어서 잡고 꼽아 주시면 되는데 꼽을 때도 지금 물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합니다. 흙이. 그 다음에 마사토 같은 거는 더 강하니까 가급적이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먼저 구멍을 낸 다음에 꼽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잎은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둔다고 그랬어요. 이것도 여기 잎 한 장에도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넣고 이렇게 밀어 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육묘상자 삽목상 하나 해 놨고요. 다 됐으니까 이제 살균제 관주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량을 물에 기석을 해 놨고요. 2회 정도 뿌려 줄 겁니다. 네 그러면 살균제 관주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시차를 두고 한 10분 20분 시차를 두고 두 번 정도는 해 주셔야지 좋아요. 네 도포제까지 다 칠했고요. 반 그늘에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두시는 거예요. 움직이면 켈러스가 깨집니다. 그리고 한 달 후서부터는 발근이 되는 거니까요. 그리고 여기에 비닐을 한 장 덮어 둡니다. 네 이런 식으로 비닐이 덮였습니다.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공기 유동이 있으면서 위에는 습도 유지가 그대로 되니까 밝은 최적 조건을 맞춰 준 거예요. 네 이 영상이 10분 이내로 편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파낙스 세 종류가 있는데 가시오가피, 인삼, 황칠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파낙스가 붙었습니다. 만병통치죠. 만병통치 파낙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